안녕하세요. 손작가입니다. 오늘은 사내연애를 고민하고 계시는 혹은 사내연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내연애 할까 말까 이 주제를 준비했는데요. 일단 저는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, 그 전에 저는 기온이고요. 사내연애 출신입니다. 저희 부부는 회사 선후배 사이로 만났는데요. 심지어 같은 부서였어요. 그래서 저희 신랑은 제가 아직도 선배님 가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런데 저희 신랑은 사내연애는 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. 그래서인지 썸탈 때 엄청 재더라고요. 진짜 눈에 보였습니다. 사적으로 회사 밖에서 만나긴 하는데 뭐 사귀자는 말도 안 하고 좀 애매하게 굴더라고요. 먼저 커피 마시자고 꼬셔놓고 하여간 그랬습니다.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단 사내연애는 안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더라고요. 저의 등장이 뭔가 변수가 된 거겠죠. 그래서 주변에서도 사내연애에 대해서 물어보면 결혼할 각오 아니면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도 그럴 게 저희 부부가 다녔던 회사가 남초회사였거든요. 그래서 사내연애에 관심도 많고 좀 말도 많던 곳이었어요. 그게 아마 신랑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. 물론 저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사내연애에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일단 찬성파로서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Everyday, Everytime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. 정말 본의 아니게 자주 볼 수 있고요. 의도치 않게 데이트 느낌 낼 수 있어요. 뭐 행사 준비한다거나 외부 행사 동원되면은 뭐 그때 데이트가 되는 거고요. 그렇다 보니 한참 좋을 때는 진짜 좋겠죠. 그리고 회사 생활하면은 굉장히 힘들 때 많잖아요.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럴 때 남자친구의 존재만으로도 좀 힘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. 저는 또 같은 부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선배로서 좀 도움을 많이 준 것도 있고요. 회사 끝나고 같이 욕도 할 수 있고 이거 엄청나게 큰 장점이거든요. 사실 직업이나 하는 일 다르면 이야기를 들어도 속깊게 이해해주기 되게 어렵잖아요. 그런데 같은 직장, 비슷한 업무 하면은 거의 뭐 관계자라서 이해와 공감의 폭이 달라요. 그래서 이거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Everyday, Everytime이 굉장히 싫어집니다. 그리고 싸우거나 헤어지게 되면은 회사에서 좀 많이 껄끄럽겠죠. 하지만 또 회사에는 인사발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상황 자체가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. 그 사람을 계속 봐야 한다. 또 그런 건 아니지만 껄끄러운 상황이 길게 이어질 수는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아무리 비밀 연애 해도 사실은 표시 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연예인도 아닌데 좀 다른 회사 동료들 입에 오르내릴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이 점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럼에도 제가 사내 연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좋아하는 감정은 조절되는 게 아니라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또 그 좋은 순간에 그 좋은 감정을 온전히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. 요즘 같은 엔잡러 시대 뭐 평생 직장 없는 시대에 살면서 사내라서 부담스러워서 회사에 너무 얽매여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실제로 저희 부부도 다 이직을 한 후에 결혼했고요. 또 심지어는 지금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사랑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실제로 연구 결과로 결혼할 사람은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결과가 있거든요. 우리 사내 연애 안 하면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고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뜨개수다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재미난 수다로 만나요. 그럼 안녕